서이처 교사의 49제인 9월 4일, 연가를 내고 우회 파업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울산에서도 교사 1,5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사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인원을 보면 울산에서는 258개 학교의 교사, 1,530여 명, 전체 교사의 14%가 연가를 내고 49제 추모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.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은 사실상 불법 파업이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서한문을 내고 수업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은 재량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 방침과 달리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.